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보증을 서겠다던 강원도가 뒤늦게 말을 바꾸자 채권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자체 채권마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퍼지면서 기업 신용경색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50조 원의 돈을 풀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경제 수장들이 주말에 긴급회동을 가진 건 그만큼 자금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발단은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비용 조달을 위해 보증을 서고 발행한 채권을 못 갚겠다고 한 겁니다. 지자체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3분기에 팔린 회사 채권은 1년 새 40%나 줄었습니다. 일반 회사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먼저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한 달이 지나서야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50조 원 넘는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기업에 돈부터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채권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급한 회사체와 어운부터 사들입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20조 원, 회사체 매입과 증권사 지원에 각각 16조 원과 3조 원이 줄줄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시장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